탁 트인 서해와 보령과 연결되는 원산 안면대교 등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태안 안면도 역목항 전망대가 개관했습니다. 국비 23억 원 등 64억 원을 들여 3년간 공사 끝에 완공된 이 전망대는 높이 51m에 전체 면적 576제곱미터 규모로 특산물 판매장과 휴게 음식점, 주차장 등을 갖추고 있으며 태안 해안에서 자생하는 해당화 꽃잎을 형상화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되고 있습니다.